우리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 번밖에 없는데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대강대강 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위대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대성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어떠한 의미의 위대성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위대성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대한 자리에 앉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집권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힘으로 사람들이 군림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시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위대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시는가 제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서 위대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고 그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세양들과 사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에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시게 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올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일을 당한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롱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찹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그 죽음 후에 올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셔서 세배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어머니 살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친척골이 되는 거죠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자 지금 아들들을 데리고 엄마가 나왔습니다 절을 하면서까지 강곡히 부탁한 것을 보면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해로점권을 무너뜨리고 왕의 자리에 앉으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아들들을 우리 보통 사이도 아니고 친척 사이니까 우리 두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좌우정 의정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과 여호버는 어머니가 예수님의 친척지가 아닌 것을 알고 엄마 찬스를 쓴 거죠 엄마 찬스를 그들은 베드로가 항상 앞서 나가며 선수지 쓰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베드로가 이인자의 자리에 앉을 것이 지금까지의 헨제스쿠아 지금 평소 실력을 볼 때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인자가 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뒤집기는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 야 엄마가 우리 예수님과 친척이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몰래 엄마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친인척 비율이라고 해서 크게 걸릴 수 있는데 당시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청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에 잔을 마시러 가는데 그 무서운 고통의 쓴 잔, 죽음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요한가하고만 말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만 안 된다면 무슨 잔인들 못 마시겠어요 그들은 헛된 기대감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감 있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신다고 했으니까 마시겠지만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모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야구보는 자신들이 잔을 마시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대로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야구보는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요한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져서 순교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지만 후에 반모섬의 위배에 대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이처럼 그들이 고난은 받겠지만 자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심히 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꽁꽁이 속에 있었어요 다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이 이 붕괴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가운데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실제로 많은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무궁화 대령까지 달다가 별을 달게 되면 수십 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살펴보면 장성급이 행사에 참석하면 애포가 발사가 돼요 대포를 발사를 한다니까요 대포도 별 하나가 다르고 별 두 개가 다르고 별 세 개 네 개에 따라서 애포가 숫자가 달라지고 군악대 소리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에 금으로 수놓은 꽃봉오리 무늬가 더해집니다 전투화 대신에 장군화를 신는다고 합니다 장군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급되는 승용차도 레벨이 달라지고 헬기도 탈 수가 있습니다 별을 달면 헬기를 탈 수가 있어요 퇴직 후에 고역연금이 보장됩니다 족보에도 장군은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를 탐할 만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총동이나 장교들은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세상적인 명예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 이전에는 이런 것을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런 꿈이나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능력만 내신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 덕에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앉아보자 이런 야심이 생긴 것입니다 배려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세상적인 욕심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조곤조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드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높은 자리를 탐하는가 그 속셈을 아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상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립니다 손가락 하나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시하고 종 다루듯 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굴림에서 온갖 특권을 누립니다 당시 세상 집권자들은 사람들의 자산이나 노동력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좌지우지를 했습니다 세상 집권자들에게 억울하게 당해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권세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 너도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의 권세를 부르면서 한을 풀고 또 굴림하고 특권을 누르며 이것이 세상에 반복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똑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그런 나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그런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특권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또 하나의 세상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밖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지금까지 도운 것은 그런 영광과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리고 지시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큰 자가 되면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노예를 가르켜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온갖 허드레니를 하는 노예를 가르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었습니다 자기 시간이나 자기 소유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쫓아가야 되고 주인이 시키면 뭐든지 해야 되는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정말 으뜸인 자, 위대한 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노예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이 피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 쫓아가서 도와주고 뭐든지 해주고 뭐든지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으뜸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각 사람의 피로를 돌아보고 다 도와주는 이런 인생 제자들이 생각하는 으뜸의 인생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으뜸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힘의 논리에 따라 결정이 되죠 얼마나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는가 얼마나 많은 부하를 건드렸는가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막 자랑하죠 내가 말 한마디면 막 수백 명이 움직여 내 말 한마디면 수천 명이 그냥 내 전화 안 통하면 움직여 막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부러워하고 나도 언제 저런 자리에 오를까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해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거느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들을 살렸는가 얼마나 자기 이름을 많이 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성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수반됩니다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해야 다른 사람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얻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자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왜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으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소많은 사람들 골복시키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해서 예수님은 그 반대 삶을 사셨어요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바드라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생들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섬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들로 고통하고 죄로 신음하는 인생들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각색병자들을 섬기셨어요 소경, 귀머거리, 나병환자, 중풍병자, 한손마른자, 혈로증알른자인, 열병으로 고통하는자 등 수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그 환부에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들로 울부짖는 사람들, 사람들은 부담스럽다고 새고랑으로 묶어서 집에 가두어뒀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사라잡고 있는 악한 귀신과 싸워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귀신과 사투를 벌여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는 사마리아인 자존심을 박박 끊는 소리를 했지만 끝까지 참고 섬기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황공주 이 사마리아인의 전도왕으로까지 삼아주셨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기값만 챙기는 세례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성경의 저자라고 가지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철이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이기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삼기셔서 정말 인류의 스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섬기시되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희생할 수 있어도 목숨은 내어줄 수 없습니다 왜?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구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됐을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권이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섬김은 일찍이 인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대속물은 속죄 재물이에요 대속재물 희생양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서 우리가 그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 재단에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속죄 재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희생양이 되었다 이렇게 막 하소연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리고 자기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키를 쓰고 법적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뒤집어쓰고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느냐 그 희생양이 된다는 게 엄청난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막 억울함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변제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랬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모든 우리 인생들의 수치를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졌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얼마든지 소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열두 군단이 되려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군병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뼈가 어스러지고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마취제에 해당되는 심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모든 비난, 모든 수치, 모든 노예,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다 자기 몸에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썩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죽기고 타나이다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은 온전한 대속죄물이 되고자 결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나의 소중한 물질을 조금만 나눠주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대속죄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고 이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받은 한 영혼을 돕는,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인생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희생이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세트를 내주는 것도 참 어려워요 우리 탁구할 때 서브를 넣었거든요 서브? 서브는 서브예요 섬기는 거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못 받도록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임상승사님도 평소에는 그렇게 잘 섬기시는데 탁구할 때는 서브는 이상하게 넣으세요 그리고 제가 골탕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섬긴다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가 여담이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헌신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괜찮은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남몰래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죠 맹목적으로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처럼 희생하고 헌신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부활용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유대한 인생이에요 희생의 가치가 클수록 사람들이 잘 몰라줘요 그리고 당대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금화율이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 신안군이에요 전라남도 신안군이 인구가 35%가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런데 신안은 원래 섬지방이기 때문에 미신이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보금화율이 참 높기가 어려운데 이 신안군이 가장 교회가 많고 보금화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여러 섬을 다니면서 병들고 고통하는 자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천사의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안을 천사의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징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기념관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구입한 문준경 전도사님의 책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동안 스토리들을 많이 들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문준경 전도사님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게 소방받고 쫓겨나 생가부가 되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응접하고 주의 종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지금은 신안군의 여러 섬들이 다리가 막 놓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를 타지 않아도 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안군을 막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곳을 많이 관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 그때는 다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몸으로 여기 사진을 보면 고무신 신고 저렇게 섬과 섬을 돌아다니면서 저기 교회가 문준경 성도사님이 섬기셨던 교회인데 그 교회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를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저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소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섬에 무슨 약국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급약을 들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한 번은 장티푸스의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왔습니다 가족들도 전염이 무서워서 이미 가족들이 죽었는데 전염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준경 성도사님은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시체에 염을 해 주고 장례를 치료해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를 해도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돌볼 자식도 없으니 설사 죽은 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칠 일이 없소 더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부른받은 몸이니 살아도 주의 뜻이오 죽어도 주의 뜻이오다 아무 걱정 마시고 기도나 해 주시오 이처럼 문준경 성도사님의 섬김과 사랑 때문에 수많은 섬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본 남편은 큰 지주였어요 목포 업조합의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유교가 나자 공산군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소실도 함께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준경 전도사의 본 남편과 소실의 옥바라지를 누가 아느냐 문 전도사가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버린 원수 같은 남편이고 그 소실의 얼굴도 보기 싫을 텐데 옥을 찾아다니면서 속옷까지 빨아서 챙겨주고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텐데 이렇게까지 섬겼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런 문 전도사의 섬김으로 본 남편과 소실까지도 너무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을 안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실의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6.25 막바지에 공산당들은 기독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막 처형을 했습니다 이때 문 전도사는 피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수양딸같이 여기는 백정희 전도사가 있었어요 이 백정희 전도사는 충청도 사람인데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남편의 소방 맡고 문 전도사에게 와서 딸처럼 키우고 같이 보험역사를 숨기는 그런 사람인데 서른 살 차이가 나는데 이 백정희 전도사도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을 알고 따라가서 이 백정희 전도사만은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같이 갔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공산당에 의해 맞아 죽어가면서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백정희 전도사만은 살려달라 이렇게 간절히 예언했습니다 공산당들은 문 전도사님을 수없이 때리고 죽창으로 찌르고 나중에 총으로 확인사살까지 했습니다 이 기념관에 가니까 저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아주 많은 새끼를 낳은 시암탉이다 많은 신자들을 만든 시암탉이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주워하면서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백정희 전도사만은 살려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산당들이 백정희 전도사는 총알이 아깝다고 죽이지 않았어요 문 전도사는 1950년 10월 5일 증도의 백사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다음 사진 보면 순교 기념비인데 백사장에서 순교를 당해가지고 이 백정희 전도사가 살아남아서 시체를 수습을 해서 저기다가 묘를 썼습니다 59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녀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여러 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양떼들을 섬긴 영적인 어미였습니다 백정희 전도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마지막까지 대속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백정희 전도사는 그 후에 50년 동안 소많은 사람들 사진에 나오는 백정희 전도사인데 이분도 정말 문 전도사님 못지않게 아주 현실적인 삶을 살고 소많은 교회를 섬기시다가 50년 동안 섬기시다가 1997년 80세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문 전도사님이나 백정도사님 이분들의 섬김으로 한국교회 정말 기라성 같은 많은 신한 출신의 훌륭한 복귀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문 전도사님 백정도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순교기념관을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치유상담가인 정태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 전도사님의 불 같은 사랑, 불덩어리 같은 몸의 언어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신앙혁명, 생활혁명, 인간혁명을 일으킨 거룩한 성녀였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홀몸으로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 불덩어리 같은 사랑을 품고 다니면서 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지역의 불안당들도 문 전도사님이 호통을 치고 하면 꼼짝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권위 앞에 꼼짝을 못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신앙혁명, 생활혁명, 인간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외된 섬지방 사람들을 누가 주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소방 맞고 쫓겨난 이름 없는 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겼을 때 그 신앙군에 소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를 감당하는 많은 주행지원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한많은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습니다 억압은 또 다른 억압을 낳죠 그러나 섬김은 섬김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예수님이 섬김과 희생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섬김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는 잔인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억압하고 아주 그냥 빼앗고 정복하고 너무너무 무자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섬김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각곳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한 영혼을 부여잡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우리 사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소많은 이름 없는 정말 주의 종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정말 큰 자여 위대한 자로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문전도사님과 같은 삶은 정말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진심을 희생해서 그들을 섬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까칠한 양에게 다가가서 섬김의 손길을 내어밀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도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피곤하고 가족들 기간에 이 황금 연휴 기간에 상처만 받고 돌아옵니다 좋아야 될 이 명절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다가 상처만 받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다른 때는 말로도 이번 일주일간은 내가 섬기리라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섬기고 대접하고 또 베풀고자 마음을 먹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죄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낮아져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배우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건은 물론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의 의미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셨지만 아직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있는 이들 영적인 세계, 섬김의 가치, 십자가에 대해서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의 집권자들과 같은 이런 힘의 논리만 생각하고 영광받고자 하는 이들이 제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질적이고 치열한 이 경쟁사의 속에 살다 보면 저부터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정말 위대한 인생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여전히 높은 자리를 탐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원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이러한 탐심이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대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서서평 승부사님이 남기신 한마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은 나 한 사람 기쁘게 하고 끝나지만 섬김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성공은 나의 유익만을 가져다 주지만 섬김은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줄다람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섬김의 가치 사랑의 가치 헌신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과 나의 사랑은 절대로 무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누구든지 크고 대한 자는 낫자도 섬기는 자고 되고 으뜸이 되고 대한 자는 종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이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서 우리도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